안녕하세요. 창원대학교 음악과에서 베이스트롬본을 전공하고 있는 명채욱이라고 합니다. 저에게 음악이란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항상 제가 어떤 곡을 연습할 때 항상 장면을 하나씩 생각을 하는데 그 장면들이 계속 이어져서 한 편의 영화, 드라마 같은 영상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많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좋은 기회로 좋은 무대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.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새로운 신선한 레포터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